리아나가 좀 더 유지가 좋은 편이니까 바로 리아나가 나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요. 3, 6구 선수가 럭글을 준비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벤으로 활용했던 카드인데 오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경기 시작하자! 2, 1, 2, 3! 아 지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 네 번째 세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양 팀의 대결, 징동과 디어글의 대결 가겠습니다. 1, 2, 3! 리아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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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